렐컴 투 BTS랜드! BTS의 아미 프라이스 BTS! 와! 뷰토스! 예! 아하! 전까지는 콘서트에 모테이크 샌드위치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콘서트 당시의 아미의 가방을 뺏어 볼게요. OK! 아미의 가방이라고요. 네! 아주 기대되는 어떤 물건을 챙기고 있을지 아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슈가 씨는 콘서트를 위해 아미분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저희들에게 보여줄 부츠도 만드시고 친구를 위해 편지도 쓰고 또 함께 먹을 간식도 준비하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굿즈를 위해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요. 친구들과 함께 부스들도 체험하고요. FC부스도 가고 당연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바쁘시겠네요. 항상 저희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아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좋죠. 좋죠. 여기 저희 눈앞에 있는 이 가방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지금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집에서 가져가는 준비물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물건을 꺼내면서 하나씩 체크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자! 꺼냈어요! 일단 제일 먼저! 감요! 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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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directly! 양쪽 아저씨였습니다. 저희 소개해 민 перев dan籠이 재미있습니다. 왜요? em but 에이 추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밤에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스타디움 콘서트를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 야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교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잠요일은 꼭 챙겨야 됩니다. 이게 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또 비밀이 하나 챙겨져 있는데요. 중간에 이게 뚫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상처네. 대박이네요. 태용씨 덮고 있으세요. 잘 어울린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 어 이거 뭐야? 탬버린인가? 아 나 도시락통인 줄 알았어. 탬버린이 있다고? 탬버린 아니잖아? 도시락통 아니야?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죠. 아 가니의자. 어? 뭐야 이게? 아 이거 아니에요? 뿌 빠 뿌 빠 이거. 스툴 있네 스툴. 아 이거를 돌려 돌려 돌려서 가니의자 맞죠? 가니의자. 와 좀 더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거네요. 슈가씨 한 번 앉아보세요. 와 나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제이오. 이거 앉아서 젠벨을 바로 변화 가능하죠? 젠벨.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저와 브링드 페이오. 와 신기하다. 제이오 진짜 신기하다. 자 이거 슈가씨가 다음번 꺼내보시죠. 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망원경. 아 필수죠. 필수죠. 근데 이거 진짜 잘 보이나? 잘 잘 보인답니다. 좋은 거 쓰면 진짜 잘 보인대요. 오 쟤요. 아 쟤요. 쟤요 뼈루지 보여요? 아 지금 정국이 눈이 너무 자세하게 보여요. 정국이 좀 한번 봐주세요. 하하하하하하 눈이 너무 웃겨. 아 좋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거 간식 아니겠어요? 아 간식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열심히 이걸 응원을 하다 보면 당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 당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 당 떨어질 때 큰일났어. 휘청하고 이렇게 막 손발이 막 이렇게 확 확 확 확 확. 특히 우리 진영이 굉장히 또 당 떨어질 때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다가. 아 아 말씀하세요. 예 그런 걸로 같은 개념으로다가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죠.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할 거. 핫팩입니다. 아 핫팩. 콘서트에는 핫팩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여름에는 선풍기. 여름에는 선풍기죠. 공연장 안이 보통 이제 저희가 야외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장이 추울 때가 있어요. 저녁 때문에 추워요. 시작은 했을 때 있지만. 스타디움이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추워요.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이거 마지막 거 하나 있네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아 저거 없으면. 아 저거 없으면 설마. 저거 없으면 이 모든 아미들에게. 필수죠 필수. 아 이번 게 진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뻐요. 저거를 제가 디자인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당연히 모르시겠죠. 거짓이니까. 거짓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이것도 딱 하나 있네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티슈랑 물티슈입니다. 아 중요하죠. 뭐 묻을 수가 있으니까. 공연하면 이제 땀을 흘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정말 이 작은 가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신기하네요. 아 저는 이 돼지코가 제일 많이 보여요. 아 이거 약간 좀 충격적이야 이거.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신기해요. 오우 쒸. 오우 쒸. 오우. 네. 풀어주죠. 전 복지 나무가 있네요. 아 이거 이런 건 아니에요? 아 뭐 다 있네. 저 이거 이거. 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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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조 배터리. 아 보배. 보배 있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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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콘서트 때는 저희를 위해 많이 준비해주시고 오래 기다리는 우리 아미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미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콘서트에서 봐요. 그럼 다음 콘서트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이번 콘서트에서 만나요. 사랑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